자, 팬텀싱어 올스타즈 1차전의 모든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. 모두 고생하셨고요. 이제 가장 중요한 팬텀싱어 올스타즈 점수 남았습니다.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. 팬텀싱어 여러분들도 응원단이고 판정단입니다. 최종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오늘의 최고의 세 팀 투표를 해 주시면 되고요. 투표가 끝나면 앞에 보이시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어렵다. 같이 찍고 싶은데. 저희는 그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. TV는 사랑해, 지코처럼. 민규야. 누굴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회로 우리 평화. 오늘 아니라. 이게 전쟁이야? 오케이, 알았어. 오케이. 투표 종료. 종료. 팬텀싱어 최강 9개 팀의 우정과 화합의 빅매치. 팬텀싱어 올스타즈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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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게 뭐라고 떨려. 이제. 팬텀싱어 올스타전. 대망의 1차전 최종 결과를 살펴합니다. 팬텀싱어 최강 9개 팀의 우정과 화합의 빅매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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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팬텀싱어 올스타전 1차전은 미라클라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. 1차전 무대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